아 저쪽으로 왔어? 아 저쪽으로 왔어? 자 하나 더 선배 좀 살짝만 더 이쪽으로 좋습니다 자 세트 보십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하나 둘 셋 신나줘 멀리까지 왔네요 뒤에도 언제 왔어요? 멀리까지 왔네요 진짜 멀리서 왔네요 여기는 나도 처음 알 이럴 때 아니면 상관없는 곳이 진짜 처음이네 여기가 그거예요 영국마요 저는 볼 수가 없는 여기 오면 안 되지 그쵸 되거나 아니면 나도 볼 수 있고 뭔가 가짜네 가짜예요? 가짜야? 진짜 아니에요? 얘는 진짜예요 언니 나뭇잎이 가짜 같아요 저기 어떻게 가짜야? 봐봐 우리 미술팀 짱이다 이 뿌리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처럼 했지? 나는 이것만 효과 준 줄 알았는데 진짜라고? 짱이다 많이 찍었어? 마을 많이 찍었어? 마을은 많이 안 찍고 선배님 많이 찍으려고요 이 마을 들어오는 데가 어딘지 알아? 이 마을 들어오는 입구 이 마을 들어오는 입구 어디예요? 아 이게 마을 입구예요 아니 앵글 나와 드라마 안에서 그니까요 여기는 산 사람들은 저곳으로 사는 마을이야 저쪽으로 왔어? 네 이 상태로 왔어요 시체를 못 찾은 망자들이 들어오는 마을인데 저기야 입구가 저기야 저쪽으로 이거 캡처해서 놔둘래? 선배님 찍다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밖에서 카메라 찍다가 들어왔구나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믿질 않아 어 꿈인 줄 알지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따 저녁 때 맛있는 거 먹자고 아니 이렇게 묻어날 수 있다고? 이렇게 담당하고? 편해 여기가 여기 올 때 되면은 편하더라고 진짜 포스터 찍으면서 시즌 1 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시즌 2번째는 되게 가는 데마다 예쁜 데가 많은 거 같아 시즌 1보다 이 마을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시즌 2번째는 되게 예쁠 거 같아 그림이 그림이 예쁠 거 같아 그림도 예쁘고 느낌도 많이 달라질 거 같아 일단 뭐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시즌 1에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시즌 2번째에서는 그냥 달 얘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 재밌어 좋은 소식? 시즌 1이 11월에 넷플릭스에 나온 아 진짜? 네스 어 그래? 어 또 잘할 거래 ㅋㅋㅋㅋㅋ 아 좋습니다 네 오 멋있다 나왔네 이렇게 찐 찐입니다 찐 우와 우와 되겠다 응 초점만 맞을수 오 멋있습니다 네 아우 예뻐 너무 귀엽고 예뻐요 한번 살짝 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 네 저요 하나 둘 셋 아아! 어머! 예쁘다! 뭔가 이제 정말 툴을 시작하는구나 막아서 떨립니다